뭐야? 마이 갓. 전 회장님 이렇게 살면 안 돼요. 이러면 나중에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온단 말이에요. 어머나, 어머나, 어머나. 어머나, 어머나. 나 온산으로 범벅이 돼버렸나. 어머나. 어머나. 작업실이 있어. 대박이다. 음악 마음에 드네요. 작품에 비해서 노래가 너무 고급지다. 얼마나 한 거에 그릴까. 드디어 그리는구만. 거의 바스키야예요. 바스키야라고?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좀 비웃었잖아. 근데 두 번째부터 괜찮더라고. 바스키야? 무스키야. 센스가 있어요. 난 이거 좋았어. 이거 정말 좋았어요. 아니 그리고 좀 계속 늘어. 갈수록. 아니 그리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. 무스키야 화풍이라는 게 있어. 그래서 내가 화풍에 갇히려고 그래. 자유로움이 없어지고 있어. 얼마나 싸웠어. 벌써 갇힐 것도 없어. 물 좀 쌓아야 싸운 다음에 깨야지. 자화상? 자화상. 이 사진을 드리는 거예요?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 사진입니다. 저 한라산에 백록단 보고 전기를 받고. 잘 되고 있잖아요. 맞아. 좋은 기운이 있어. 좋은 기운이 있어. 나도 한 번 그려달라니까. 넌 한 2시간이면 그려. 2시간. 시간밖에 안 걸려요? 거의 펜이 커졌어. 아니 대학로에 가서 그래도 한 4시간을 앉아있는데. 그게 아니라 개성이 있는 사람들은 금방 나와요. 지금까지 뭐가 제일 짧았겠지. 아니야 형. 제일 오래 걸렸을 것 같은데. 1주일. 1주일. 머리 색깔 3번 바꿨어. 오래 걸렸어. 오래 걸렸어. 오래 걸렸어. 잠깐만. 저거 머리 아니라면서요 형. 그래서 이게 해저. 맞아 맞아 맞아. 맞아 맞아. 아. 본인 이름을 왜. 저. 와 대박이다. 또 최근에 잘 잘 된 걸 들어 간다. 어쩜 자기를 저렇게까지 살악할 수 있지? 나 궁금했어. 나는 어떻게 작업 하는지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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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아트 필름 같아, 약간 좀. 백록담을 위에다 놓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리고 백록담을 보는 것 같아요. 바로 그냥? 연필 스케치 없이 그냥 바로. 연필 없이 그냥. 망신망신 대로 하고. 진지한데? 웃음기가 하나도 없네요. 과감하네. 요리 딱 해놓고 쉬는 시간에 그림을 그려? 이거 무슨 삶이야. 내 얼굴이니까 그리기 편하네. 미안하지도 않고. 아, 배고파. 아, 저 육조 맛있었는데. 아무리 봐도 질리지가 않는구만. 진짜 멋있어. 와, 색감이 진짜 나는 정말 과감하다고 생각해.